영화 대상 괴물 7년 전 한국영화 최고 풍행기록을 세운 대전 괴물의 3인방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들의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설국열차 말이 필요 없는 명품 배우 송광호와 천재하역에서 어엿한 성인 배우로 돌아온 도화성 그리고 거장 봉준호 감독이 모여 완성한 한국영화의 새 지평을 열 설국열차의 모든 것 섹션이 포착했습니다 긴가기가 닥친 지구 유일한 생존 인류가 올라탄 거대 기차인 설국열차 영화는 열차 안에 절대 권력자에게 맞서는 꼬리 탄 사람들의 투쟁을 담았는데요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